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연히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여론이 다시 오차범위 내에 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네요. 국힘이 37% 민주가 31%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3월 첫 주에 다시 오차범위 내에 왔다 이런 내용이 지금 실렸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 분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여론 동향을 보게 되면 좀 손을 대더라 좀 덜 할 것 같다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피력하는 그런 개녀로 인용한 자료가 예를 들면 이 자료지 않습니까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 양대정장 지지도 추이 한국갤럽 34대35 35는 이제 민주당이겠죠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3주에 37대31 4주에 37대35 5주에 40대33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3월 첫 주입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가. 그래서 그 근거로 여러분 드시는 거가 4.15 총선 때는 이렇게 3월 10일 날 동류를 이루다가 그 전에는 여러분 국힘당이 앞서다가 동류를 이루다가 밑으로 밀리면서 결국은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루집니까 제가 대한민국 선거를 그동안 4년 동안 추적해온 바에 따르면 사전정지작업으로 소위 여론조작이 있는 겁니다 여론조작을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선거에 성미하려고 하는 그런 선거기획자들 특정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기획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둘러댈 수 있는 언덕지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둘러댈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여론조사 결과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면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테니까 국민들이 조작된 사전투표 결과를 순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끈덕지 이유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자작극도 만들 수 있고 이벤트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의사정원 학대가 의료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국힘당이 패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끈덕지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막판에 막말 파문 이런 걸 또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조작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조작이 아닌 것이 그냥 눈을 씻고 봐야 될 정도로 정치판에서는 조작이 아닌 걸 찾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이벤트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국힘당 미래통합당 일부 후보들의 막말을 여러분들 정폭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여론을 조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선거 여러분들 며칠 전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을 해 가지고 완전히 선거판을 여러분들 뒤에 엎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조작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이벤트를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 그래서 국힘당이 패배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막 만들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이번 선거는 국힘당에 대한 여론이 좋기 때문에 손을 안 댈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난 그냥 어리석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리버리 어리버리 하니까 그냥 다 쏘이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그걸 보고 여론이 지금 좋으니까 우리가 낙관적인 이번에는 무슨 이게 힘드니까 항상 이번에는 다르죠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는데 3구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조작을 당했고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는데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에 조작을 당했고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조작을 당하는 겁니다 한 번 당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연속으로 열 번 열한 번 당하면 바보 천치인 거죠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분명히 그렇게 이용할 겁니다 의욕적으로 실시했던 의사정언 문제가 막판에 의로계의 예기치 않은 강력한 반발의 이름들 봉착해 가지고 지도가 열쇠가 돼서 이번에 더블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만들 겁니다 바보는 항상 당하는 겁니다 바보 천치들은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이벤트를 만들겠죠 뭐 조작의 달인들이니까 좌파들에 비해서 우파들은 조작 경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분께서 의대 정원 이슈는 국힘의 패배 원인이었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김오송 님이 조만간에 큰 이슈가 나올 겁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순하게 투표자들이 순하게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형 이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벤트는 큰 게 지금 이미 주어졌지 않습니까 의사 정원 문제로 여러분들 먼저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만들겠죠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 또 하나 새로 만들 거고 그렇게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획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추진하시는 분들이 낙관론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때도 이런 많은 분들이 조작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맥시멈을 하면 조작값을 한 20% 정도는 쓸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게 33%까지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 거죠 상상을 완전히 초월할 정도의 그런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가장이 밖에 나가 가지고 맨날 여러분들 쏟고 사기당하고 이용당하면 그 안에 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민 심정이 그런 거거든요 표를 너가 함께 주면 너희들이 우리 표를 그걸 건사를 잘해야 되지 표를 자꾸 뺏기지 않냐 그런데 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표를 지킬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 마음이 그렇게 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겁니다 저는 얼마나 할까요 화끈하게 하겠죠 이 문제를 오래 보다 보면 감일한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화끈하게 왜 해야 됩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살려야 되니까 그것만큼 지금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니까 행위자의 소위 동기란 측면을 보면 이번에는 양보를 할 수 없는 거죠 어떠 미지근하게 이러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